안녕하세요. 유진섭 명략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십이 지지해서 호랑이인, 인이 있는 경우 이걸 가지고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만약에 호랑이인자가 호랑이인자가 있는 경우 먼저 첫 번째로 인이 있는 경우 태어난 다리, 인다리다 했을 때는 항상 첫 번째는 우수전을 먼저 봐라 전인지, 훈인지 우수전과 후를 봐라 두 번째는 지장관을 가지고 보자 지장관 세 번째는 인이 있을 때 장명할 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명시, 개명시 네 번째 인이 합, 충, 관계 합과, 충 이런 관계인데 특히 합과 관계된 부분에서 한번 보자 합관계 합은 삼합이 있다 삼합 방합이 있습니다 방합 방합이 있고 그 다음에 육합이 있습니다 이 육합 속에서 파작용이 일어나는 것도 한번 보자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이 겹쳐 들어올 때 가장 중요한 인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인이 병립되거나 함께 나란히 있거나 대원에서 인이 들어올 때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랑이 자축인 12지지에서 호랑이는 세 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인 속에는 첫 번째는 우수전 뭘 봐야 하냐면 사주를 풀 때 사주를 풀 때 우수전인가 태어난 달이 만약에 호랑이 달이다 인원에 태어났을 때 얘가 바로 이 관계를 반드시 받으려 합니다 그래야 사주를 정확하게 간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수전이라는 것은 얘는 입춘을 상징해 주는데 입춘 내일이면 2월 4일 2월 4일부터 보통 2월 4일에서 3월 4, 5일 사이를 인원가 그러는데 입춘이 딱 시작이 되고 2월 4일 예를 들면 2월 4일이 시작이 됐다 그러면 15일 후가 15일이 지금 그 날이 우수입니다 우수 우수의 그 전이냐 후냐에 따라서 굉장히 해석이 다르다 왜 그러냐 우수전은 거의 한겨울 같은 시기입니다 이때는 이 인 자체가 이미 아직은 어리고 여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린은 싸게 비유할 수 있다 그래서 살짝 조그만 거에도 상처받고 부러지기가 쉽다 이걸 얘기합니다 우수전은 그래서 얘는 무한대의 어떤 사랑과 내정이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우수전은 이미 15일이 지나면 그때부터 이 인 속에 있는 목 자체가 어느 정도 틀을 잡고 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튼튼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과 후의 관계를 사주에서는 반드시 이것을 풀 줄 알아야 합니다 이걸 정확하게 짚어내야 한다 그러니까 인월에 태어났다면 가장 먼저 우수전이냐 우수후냐 우수전에 있으면 아 굉장히 어리구나 여리구나 보는 것이고 그래도 우수후에 태어났다면 조금은 힘이 있구나 또 강단이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그 다음부터 관계를 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금이 들어올 때 예를 들면 경인 경인에서 이렇게 태어난 달에서 경인이 들어오면 이는 우수전이라면 경인을 극하기 때문에 거의 10중팔고 상해 수술을 받습니다 어린 나이에 태어난과 동시에 몇개월 사이에서 만약에 신유 이렇게 있다면 태어난 것이 신유고 금이 있다면 백발백중 어린 나이에 10세전에 상해 수술 그러니까 뭔가 다치거나 수술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 이럴 때는 흉기죠 흉기 금이 그래서 이 부분을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지장관입니다 지장관은 뭐냐 이 안에 숨어있는 지장관이 무병갑인데 무병갑이 이 안에는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이거 뭐냐 뭐가 중요하냐 이는 이 안에 숨어있는 지장관이 전부다 양이다 이 말이에요 양 얘네부터 양이고 얘도 병와도 갑을 병양이고 얘도 갑도 양이 다 모두가 양이다 이걸 약이죠 그러니까 인 속에 숨어있는 지장관은 모두 양기다 이 말이에요 그걸 다시 약이면 이것은 양의 강한 기운이 양기가 양기 덩어리 이 말이죠 얘는요 이 아래 이는 양의 기운이 지장관이 전부 다 양으로 형성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얘는 양기 덩어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사주풀 때는 이것만 이해하면 아무 의미가 없고 양기 덩어리다는 것은 자기 중심으로 흘러가고자 하는 성질이 강하다는 거죠 못 먹어도 양의 양의 기운은 밖에서 왕성계 활동하려고 그런 근성이 있다 특히 얘는 병과 각이 중요한 건데 각 각목 자체는 하나의 줄기를 이야기하고 병환에 위해서 꽃이 피는 걸 영상을 해주는 것인데 줄기에서 꽃이 피는 것이 병환인데 병환은 뭘 원하냐 태양 빛을 상징 원한다는 것이죠 태양은 어디에 있냐 집안에 있냐 아니다 밖에 있다 그러겠죠 밖에 있으니까 뭐냐 얘는 인이란 글자는 밖으로 쏘다닌다 이렇게 보겠죠 그래서 인대원이 들어오거나 인이란 글자가 특히 인대원에 있는 사람 누구를 막론하고 보편적으로 보면 밖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원에 있는 사람들 영업 영업파트 지원 아니면 뭔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움직이는 사례 다는 거죠 밖에 태양을 보고 움직이고 있다 왜 꽃 피는 자기가 뭔가 꽃을 피려고 태양을 쫓아다닌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기떡어리 다 보니까 이게 뭐냐 밖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겠죠 사생지 인신사예 인신사예 다 얘가 사생지 봄의 시작을 알려주는 것이고 여름을 알려주는 것이고 가을의 시작이고 겨울의 시작이고 겨울의 시작이다 는 생이다 는 날 생자 봄에 새롭게 솟구친다 양기떡어리 니까 뭐냐 솟구치고 강한 힘을 그런 솟구치고자 하는 힘이 굉장히 강하다 치고 나가고자 하는 힘이 강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기울끼리 부딪쳤는데 송구치고자 병립 됐는데 똑같은 글자가 쌍둥이처럼 나타나서 대원에서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는 강한 기울끼리 있기때문 잠시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명 할 때 개명 할 때 뭐냐 우수 전에 만약에 우수 전에 이런 경우 쇄금별 를 가지고 혹여 호 자를 쓰거나 만약에 진압 팔찜 자를 쓰거나 쇄금별 들어갔을 때 우수 전이다면 거의 그것은 평생 소가리 가슴마리 여러가지 우유곡절을 겪으라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이룩을 쓸수면 안됩니다 쇄금별 를 집어넣을 수가 없다 이걸 이야기 주겠죠 우수 전이다면 구수록 자도 집어넣으면 안됩니다 이렇게 구수록 변이 있는 현장 인공항변이 있는 거 이런 것도 지울 수 없다 이걸 이야기 그래서 이것은 독약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름 속에서 파동해서 극한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절대 이런 것은 집어넣을 수가 없다 항렬이라 해도 돌림자라도 이런 건 그 아이에게는 치명적인 애기가 태어나서 이렇게 작명하게 된다면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킨다 이거 보겠죠 좋지 않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른 글자를 작업을 해줘야 한다 인이 있을 때 그 다음에 하대관계 중 삼합은 인오수를 이야기합니다 인오수 자 이건 잘 압니다 방합은 뭐냐 인기오진 이것도 그대로 그냥 알면 됩니다 삼합 방합 근데 문제는 육합이 있습니다 인과 해는 여기서 하나를 얘가 예를 들어 호랑이 인자 하고 인해 합을 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합니다 인해 합 합을 합니다 근데 합을 하는데 더군가 그것도 좋다는 생합을 하는데 왜 파작용이 일어나냐 이 좋은 것이 왜 또 상극인 파작용이 일어나냐 이걸 이야기해 준 거지 얘가 언제 파작용이 일어나냐 이게 진짜 그러니까 사주에서 인이 있는데 포랑 인자 인이 있는데 돼지 해가 둡니다 인에 합이 됩니다 다 이건 이해를 하는데 합이 되니까 누구나 뭔 말을 못하고 합이다 이렇게 목에 기울을 갔다 그러는데 자 이건데 왜 여기서 어떤 때는 화가 일어나고 왜 어떤 때는 합이 일어나느냐 육합이 일어나느냐 이런 부분이 선명하게 구별되어 한다는 거지 그래야 사주를 진맥을 정확히 할 수 있단 겁니다 파작용이 일어납니다 언제 파작용이 일어나냐 태어난 달에 있을 때는 거의 대부분 합작용이 일어납니다 육합작용이 일어나지만 태어난 시에 있거나 태어난 날짜에 있거나 태어난 연에 호랑이 있을 때는 돼지해가 들어와서 파작용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사주 전체 원곡에서 선명하게 찾아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파작용은 사주 원곡에서 구성되어 있기때문에 그것을 보고 이때는 합이 아니라 파작용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이야기 태어난 날짜에서 일주일에 해가 있다 인이 있다 인이 있는데 만약에 해대원이 들어왔다 이것은 충분히 파작용이 일어날 수 있으면 파괴가 일어나면 파괴 가정이 파괴될 수 있다 그 관계는 이 관계에서 다른 글자에서 이 글자를 유추해서 설명할 수가 있다면 그래서 이 부분으로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합만 보면 안된다 파작용이 일어난다 이것을 참고해보셔야 다 중요한 것은 인이 일어날 때 인이 일어날 때 뭘 주의하느냐 첫 번째 성사 문제를 주의하자 건강 문제를 주의하자 건강 상해 수술 수술 그 다음에 이것은 심장 마음 이기 인이 들어오면 이 세 가지 현상이 반드시 일어나려고 합니다 송사가 일어난다 인 대원에 인 대원에 겹쳐 들어올 때는 거의 십중팔구 송사가 일어나든지 송사라는 것은 싸움과 대립 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싸움 대립 시비가 일어나니까 시끄러울 수 있다 상해 수술을 받을 수 있다 수술 수술 기운이 있다 인 기운이 들어올 때 그렇다 이걸 이야기 주겠죠 그 다음에 마음적으로 이런 걸 겪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적으로 고통을 받다 보니까 종교를 찾는다 이걸 이야기 주겠죠 갑자기 종교에 되는 것을 찾든지 바꾸려고 하든지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러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양기 덩어리 다는 거죠 양기 덩어리와 양기 덩어리 같은 극끼리 만나는데 전부 둘 중 둘 다 치고 나가고자 하는 힘이 강하다는 거죠 그런데 치고 나가고자 하는 힘은 강한데 얘를 까놓고 보니까 보편적으로 여리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2월달 이고 어린 싸게 어린 나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치고 나가고 막고 붙고 나가는 그런 힘은 강한데 앞뒤 재지 않고 하다 보니까 반드시 오행상 금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금을 만날 때는 얘가 속수무책 없이 얘하고 서로 싸우게 되고 여기서 시비가 일어나는데 얘에게 있어서 결과물을 상징해 주죠 열매 무슨 열매를 따는 행위를 앞뒤 져지 않고 강하게 치고 나가려고 하다 보니 용기는 좋고 파워는 좋은데 계산해서 그런 것은 치밀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같은 극이니까 치밀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뭐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 열매를 딸려고 하다 보니 거기서 아픔을 겪을 수 있다 이걸 얘기해주고 두 번째는 막 달리겠죠 앞만 보고 달리겠죠 경주마처럼 달리다 보니까 달리다 보니까 이 시기에 이 시기에 문제가 있다 그것보다도 또 한편으로 뭐냐 이 앞에는 만약에 축대훈을 지나온 사람이라면 축대훈을 지나서 인대훈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어둔 시간에서 지극히 속안이 가슴 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부분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10년 동안 소가리한 것이 이 인대훈에 들어와서 인대훈에 들어와서 문제가 발발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난다 건강에 이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겪다 보니 마음적으로 고통을 못하니 종교의 개입이 많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인이 일어날 때 첫 번째는 신강사주냐 신약사주를 먼저 봅니다 신강사주다 굉장히 당하기가 쉽겠구나 이걸 이야기해주고 신약사주다 는 그래도 한숨 놀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약하니까 십시름만 도와주러 왔으니까 신강사주에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가 참으로 아주 노후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이 사주에 겹쳐서 두는 경우 병력되어 있거나 아니면 대원에서 이렇게 인이 두는 경우 저는 그렇게 좋게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상담할 때 항상 이런 부분을 머릿속에 깔고 상담을 하기 때문에 주의하자 아니면 한 번 더 심사숙고하고 치고 나가자 아무 때 덤비면 이때는 십중밟고 깨지게 된다 이런 식으로 저는 상담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인이 힘이 좋아서 오히려 잘못되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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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